빈이 점프 최서연 왼쪽 올렸어요 와합 완벽한 득점을 보였습니다 이어 받았고요 김민아 파고 드미나 페인트 존에서 왼손 이어 득점 김민아입니다 2번 패스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빼줬어요 김민아 석점 와아아아 자 킹미라 잡았다고 쳤고요 깻잇썼 속공 찬스 안쪽에서 왼손 우와 와아아 투달 including 김미라 석쩜 시도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yle 윙 김연아 선수 카메라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댓글로도 이 팬분들이 김인하 선수 귀엽다고 정말 좋다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었는데요.